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룹 블랙핑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블랙핑크의 데뷔곡 휘파람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7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12일 블랙핑크 소속사 측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휘파람 뮤직비디오는 이날 오전 8시 53분에 유튜브에서 조회수 7억 뷰를 넘어섰다고 전했는데요. 이로써 블랙핑크는 휘파람을 비롯해 뚜두뚜두, 킬드슬럽, 붐바야, 마지막처럼, 하이올라이 뜬 뮤직비디오와 안무 영상, 제니 솔로곡 솔로까지 7억 뷰 이상의 뮤직비디오를 총 8편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휘파람은 블랙핑크 데뷔 싱글 스퀘어1의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데요. 뮤직비디오는 컬러풀하면서도 세련된 영상미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멤버들의 화려한 비주얼과 독특한 멜로디 라인으로 글로벌 음악 팬들의 눈과 귀를 단번에 사로잡았는데요. 이 곡은 음원이 발표되자마자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 실시간 1간 주간 차트를 퍼펙트 올퀴라며 16일 연속으로 정상에 올랐었습니다. 또한 당시 신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해외 14개국 아이템즈 1위를 차지하기도 하여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블랙핑크의 각종 글로벌 차트 신기록이 연이어 터지고 있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블랙핑크 소속사 측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메가 히트곡 하이라잇댓은 전날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스트리밍 5억 회를 돌파했는데요. 공개된 지 약 1년 3개월 만이자 케이팝 걸그룹 최초의 대기록입니다. 블랙핑크는 지금까지 스포티파이에서만 총 17개의 억대 스트리밍 곡을 배출했는데요. 그동안 뚜두뚜두가 블랙핑크의 최단 스트리밍 곡이었지만 빠른 속도로 모든 신기록을 자체 경신해오던 하이라잇댓이 마침내 자리바꿈에 성공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도 영향을 끼치는 파급력 높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데요. 케이팝 걸그룹 중에서는 사실상 비교 대상이 없는 독보적인 인기 질주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파인트폼이 전개하는 컨템포러리 브랜드 OIOI 컬렉션이 블랙핑크 로제와 함께한 21FW 화보를 공개했습니다. 브랜드 모델 발탁 이후 처음으로 공개되는 이번 화보에는 OIOI by OIOI 화보를 통해 보여준 경쾌하고 캐주얼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쿨한 파리지앵으로 변신한 로제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로제는 우아하고 사랑스러운 분위기는 물론 도도하고 매혹적인 분위기의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브랜드의 이미지와 컨셉을 완벽히 소화해내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로제는 네이비 컬러의 브이넥 자켓과 유니크한 실루엣의 언밸런스 플리츠 스커트에 트위트 베르모를 매치해 시크하면서도 발랄한 모습으로 연출했으며 배색 트리밍 포인트가 돋보이는 화이트 컬러의 트위드 셋업으로 OIOI 컬렉션만의 아이코닉한 스타일을 연출했는데요. 브랜드의 한 관계자는 많은 팬들의 오랜 기대와 기다림 속에 드디어 로제와 함께한 OIOI 컬렉션 화보가 베일을 벗었다 라며 최정상급의 글로벌 아티스트이자 패션 아이코인 로제와 OIOI 컬렉션 그리고 OIOI 바이 OIOI가 함께 만들어갈 긍정적인 시너지가 기대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제니가 엄청난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지난 13일 제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근황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제니는 사진과 함께 where have all the flower gone?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사진 속 제니는 니트 조끼를 입고 가을 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니는 한쪽으로 머리를 넘겨 청초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또 제니는 연한 메이크업을 하고 청순한 미모를 자랑했는데요. 제니의 꿀피부가 사람들의 부러움을 자아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블랙핑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블랙핑크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